영화 한 편도 안 돼요? 왜요? 너 진짜 자꾸 선생님 놀릴래? 뭐 그런 거야, 니들은? 제가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가 싫으신 거예요? 염승현, 너 자꾸 이러면 정말 부모님한테 제가 싫으시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딱 2년만 기다려주실래요? 2년 후엔 저랑 정식으로 사귀는 겁니다. 어떠세요? 뭐? 2년 후에도 딴소리 하시면 곤란해요 그래, 그럼 2년 후에 생각해볼게. 됐지? 네 어, 윤화아. 너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왜 상대를 하세요? 뭘? 자꾸 받아주니까 저 자식이 날뛰는 거 아니에요? 왜 대꾸라 하시냐고요? 아, 승현이? 장난으로 하는 건데 화를 낼 수는 어쩌니. 윤화아. 윤화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 아, 뭐. 아, 벌서는 거야? 아, 뭐. 어서 전화. 어. 저, 전화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아, 저 죄송해요. 제가 지나가다 말을 시켜가지고. 아, 예. 아, 저 그럼. 괜히 나한테 브러셔. 이거 봐라. 아, 이거. 선생님, 저 이거 혼자서 공부하려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저 이제 교실도 들어가면 안 돼요? 간단히 하려고 그랬더니만 꼭 맞아야 말을 듣지? 손바 어때? 아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제발 선생님.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지금 밖에서 먹는다더니. 약속이 취소돼서요. 아, 밥 처리 하려면 또 곱 봐. 아, 어떡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찬밥 다 지금 비웠는데. 아, 하면 되잖아, 그럼. 지금 밥을 하라고? 아, 잘 없어도 돼. 아이고. 아이고, 이 자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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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만 창동건소 그거. 아이고. 말을 말자, 말을 말아. 너만 지금 하강같이는데 밥이 넘어가냐? 그럼 어떡해요, 굶어요?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속 터져, 속 터져. 아! 여보, 여보, 여보. 아이고. 그냥 중심하길래. 중국집에서 시켜먹지? 싫어, 밥 먹을래. 속 터져서 밥 먹을거예. 중심하길래 좀 때우면 안 되냐? 아이고, 저거 얄명하지 사람이야. 과식한다, 여보. 과식해 또, 응? 아, 아니야. 오늘 저녁에 고기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밥 한 공기만 비빈 거야. 고기? 오늘 저녁에 우리 마포에 등심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아, 그거. 오늘 못 가. 왜? 아, 왜? 아니, 아는 피디가 만나자고 그래서요. 잘하면 병원 홍보될 것 같아서 아버님이랑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아, 오늘 저녁에 목정심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예, 그거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아침도 쬐끔 먹고 지금 이거 겨우 한 공기도 안 되는 거 이거 비비는 건데.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가요. 다음에 언제? 아, 그러면 더 심지어 못 먹고 굶어 죽어? 뚱뚱이 모장지야. 아, 참. 야. 그 사람들 그 서원 만나기로 했냐? 네, 일곱시요. 아, 참. 아버님. 보여드릴 자유가 있어요. 응? 이리 오세요. 점심 안 끼죠. 뭐 어떻게 그냥 사먹으면 어때? 꼭 그렇게 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많이 받았어? 아, 아프겠다. 아이씨. 가만 안 둬 진짜. 지가 선생님이 나야? 아, 싫어. 정말 싫어. 미치겠어.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어. 죄송합니다. 미친 게. 나 말이냐? 선생님. 저 선생님 얘기한 거 아닌데. 진짜 아닌데. 선생님 오해하신 거 아니죠? 주번 나와. 야, 너 또 찍힐 뻔 했어. 나 요새 저인과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할 거 같아. 아, 재수 없어. 하. 자기들은 맨날 밖에서 비슷한 거 얻어먹으니까 아쉽지가 않지? 집에서 맨날 외식만 기다리는 사람 심정을 알아? 모르죠. 저도 회사 다닐 때 몰랐어요. 집 식구들이 뭔 생각하니. 짜증나, 정말. 저녁 약속은 마음대로 취소하면서 점심 후에 또 집에서 밥을 먹는데. 웃기지도 않아. 아우, 내 팔자야. 마음 가라 앉혀, 엄마. 가만. 야, 우리 돈 타서 우리끼리 먹으러 갈래? 응? 뭐하러 사줄 때를 기다려. 야, 우리끼리 먹으러 가자. 엄마. 안녕하세요. 원장님 있죠? 지금 치료 중이신데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네, 그러죠. 저기 앉아요. 응. 아, 엄마. 쟤 저거 지금 어느 나라 말이냐? 러시아 한 말 같은데요? 저번에 러시아어 마스터 했잖아요. 나도 일본어는 조금 아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 야, 우리 어릴 적에 일본말들 썼어. 곤니찌와 뭐 이런 거 아는데. 아니,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약한자 11시까지 32명, 3시부터 5시까지 53명입니다. 이건 연살 자유집이고요. 9시까지 공항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좀 간추리지. 네, 죄송합니다. 아,もしもし.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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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stocks. 재미니까요. 근데 민기만의 주인공에서 선생님, 이 침만 맞으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빙고. 일어나 보시겠어요? 어? 섰어요, 엄마? 제가 섰어요. 한 발짝씩 떼보세요. 걸었어. 걸었어. 세상에 정말 걸었어요. 이게 꿈은 아니죠? 진짜 이게 맞죠, 선생님? 빙고. 자, 걸었어요. 이제 걸었다고요. 고생했다. 아이고. 아이고. 명 박사님. 어, 이사장 오셨네. 명색 이사장님이 병원 일에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닌가? 나 박사님이 계신데요, 뭐. 아참, 다음 달 베이징 학교는 참석하시겠어요? 어, 피곤한데. 그래도 중요한 파스너들이 많이 오는데 인명을 좀 넓혀두시는 게 좋으실 텐데요. 오케이. 스케줄 잡아줘. 피곤하셔도 보람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뛰어다니신 걸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장 사업소 안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무슨. 근데 말이야, 정말 지쳐. 요즘 같아서는 남은희 박사가 아니라 설립만 그냥 열심히 하는 평범한 주부이고 싶어, 진짜. 어머니는 그렇게 사실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사셔도 안 되고요. 하늘이 주신 능력을 섞이는 것도 죄입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빙고. 여보. 잠시만. 둘이 웬일이야? 우리끼리라도 가서 등심 먹으려고. 돈 좀 줘. 뭐? 등심 소리 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왔어? 우리 먹으려고 돈 좀 줘. 나 이거야 원참. 갑시다. 여보. 여보. 지갑에서 꺼내는데 무슨 10분이 걸리냐. 그걸 안 주고 가게. 치사이고. 엄마. 여기서 좀 돈 달래기도 그래요. 올라가요. 우리 삼겹살이나 먹자. 내가 쏠게요. 하. 왜. 예. 담책이 담책이. 야, 담책이 담책이. 야, 자기 조심해. 담책이 담책이한테 열나 안 좋아. 야, 자기 조심해. 담책이 담책이한테 열나 안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로. 모의고사 성적표 나왔다. 내일 발송한다. 반장, 조회 끝나고 교무실로 가지러 와. 네. 그리고 강유미. 네? 평균 25점. 너 또 꼴찌다. 나랑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네. 조회 끝나고 교무실로 와라. 네? 지금 나눠줄까요? 아, 그래. 강유미 왜 안 와? 빨리 튀어오라 그래. 네. 미치겠네. 어떡하지? 나 이번에 또 꼴찌하면 손바닥 백딜했는데. 어떡하냐. 그러게 내가 공부 같이 하자 할 때 조금이라도 하지. 하기 싫은 걸 어떡해. 죽어도 하기 싫은 걸. 어떡하지? 야, 나 아프다 그러고 조퇴할까 봐. 삼촌한테 안 통할 것 같은데? 야, 강유미. 선생님이 빨리 오래. 화나셨어. 민화야, 나 막기 싫어. 나 정말 막기 싫어. 어떡하지? 야, 나 조퇴할래. 나 맹장염이라고 할까 봐. 어때? 금방 들통날 텐데? 그럼 어떡할까? 어? 무슨 병이 제일 그렇듯 할까? 말 좀 해봐, 민호야. 어? 삼촌이다. 강유미. 이게 티오라이크 오지도 않고. 야,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싹싹 빌어. 이리 와. 저기 삼촌. 유미가 다음부터는 진짜 잘한대. 빨리 하나? 아니 씨. 유미야, 유미야. 강유미! 강유미! 예미야! 강유미! 강유미, 거기에서! 강유미! 이 자식바라 이거 튀어? 맛있다 삼겹살 진짜 잘 샀어 아니 우리는 삼겹살 인생이고 저희들은 무슨 갈비 인생이야 광화 인생이야 왜? 안 입고 와서 진짜 여보세요? 여보 여보 왜? 파일? 아 그래? 어디로? 아 알았어 엄마 나 병원에 집 갔다 올게 왜 써? 아 민호 엄마가 파이럴 두고 같아 아 지가 놓고 갔으면 지가 갖고 가지 니가 무슨 퀵 서비스냐 왜 널 시켜? 아 그 사람 바쁘잖아 아 그 싹 둥 바가지 정말 저희 남편에 저희 시어머니 아주 전부 머슴이지 전부 머슴이야 아우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싹 둥 바가지 영감탱이야 왠 놈은 상전들 막 우르르르르르 아이고 신경을 다 아이고 어이 네 국탁 예 어머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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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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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니 무슨 애 없고 밖에 저바만 먹든지 둘 중에 하나만 왔어요 어수선이 진짜 그래 그래 난 나한테 먹을게 아이고 아버님 지갑 볼게요 아냐 아냐 얜 내가 왜 안 울어 나도 아 그럼 지갑 후탕 먹고 볼게요 어휴 야 배 속에 그지가 들었나 그냥 응? 한 번만 더 아픈들 오는 것 같아 에이 옷에다 그러지 말랬지 아이고 안 갈게요 음식 문체 말하지 말랬더니 아무리 가르쳐도 교환이 안 생기네 나 쟤랑 밥 먹으면 입맛이 떨어져 주의를 시켜도 소용없어요 죄송해요 아참 영어회화 등록하라는 거 했니? 네 아휴 지는 그 공부하는 거 아나 많네 남요 아니 그 지는 공부하는 거 딱 질색이라 갖고 그냥 가봤자 그냥 맨날 줄 것 같은디 배워서 남준이? 넌 도대체 생각해 놓은 게 왜 그 모양이냐? 당신 약 준 거 안 먹었어요? 아휴 안 먹었는데 아휴 나 이거야 뭐 나중에 먹어야겠다 아휴 왜요 어머니? 이쪽저쪽 입맛 떨어져서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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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속해서 먹지 그래 내가 방금 먹었는데 아휴 아휴 식탐 좀 줄이랬지 식탐 좀 엄마 무슨 생각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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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틀려고? 그래도 잡히지 언제까지 튀어?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이 자조차 할 거야. 강윤이! 이 자식이 선생님 몇 번을 쫙... 이... 저 자식! 강윤이 놓고 계셔! 이 씨! 너 오늘 날 잡았다. 강윤 미쳤어. 담태희가 체육인데 톡해서 어떡하겠다고. 돌봐, 이 씨. 아유 씨... 이따야! 강윤이! 강윤이! 거기 있어! 이따! 강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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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 강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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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기 있어! 강윤이! 간소! Thousandass quelques